안정환 좋아요. 자, 오지원. 안정환. 왜요? 라인, 라인, 라인. 라인, 라인. 뒤에 뒤에. 손 밟은 거야? 라인 밟았어? 안정환의 톤오버 실책입니다. 정환이 화이팅 좋아, 지금 화이팅 좋았어. 잘했어, 잘했어. 미끄러졌어, 미끄러졌어. 아니야, 아니야. 미끄러졌어. 완전히 바깥으로 나가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, 지금. 김동연. 김동연, 김동연. 좋았어요. 그럼 다시 드리블. 윤동식. 윤동식 쓴 노골. 리바운드 잡아줘야지. 이거 뭐야, 이거 뭐야, 뭐야. 3테크. 옹세훈 씨는 노골. 리바운드. 너무 맞으라, 윤동식. 윤동식 너무해. 뭐야, 이거. 안정환 선수가 실수로 다 하고 있습니다. 안정환 엉망이야, 오늘. 왜 이렇게 실수가 많아. 아이, 안정환. 자, 가자. 오케이, 수빈, 수빈. 준 거야, 준 거야. 해, 해, 해. 안 되면 들고, 안 되면 들고. 해. 뒤. 그렇지. 나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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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. 병이랑 끝까지 해.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야, 잘했어. 아까 그렇게 드리블 연습을 했는데. 야, 우리 그쪽 라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. 그쪽으로 가지 말자. 턱아, 안 좋은데, 턱아. 수맥을 넣어, 수맥.